안녕하세요 제가 홈런 아이스크림 홈런으로 영어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파닉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번 하고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이거는 책이 보니까 아주 수준이 낮은 책이에요 유아?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읽어보진 않았고요 아이들 책이었으니까 이제는 해보니까 내가 이 정도의 책도 읽을 수 있는지 테스트 겸 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이 트라이서클 이고 얼마나 좋냐 글자가 이렇게 아세요? 쇠쇠쇠쇠 아 거울 everywhere with my 쇠쇠쇠쇠 mommy I'm ball ball let's go to the playground mommy I'm hungry let's go to the bakery mommy I'm sick let's go to the hospit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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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mommy I'm sleep let's go home let's go home 아 자꾸 빅스비가 켜져요 원치 않아 너 I have a tricycle I have a tricycle I have a tricycle 왠일이야? 자꾸 켜져. 자꾸 빅스비가 켜져. I go everywhere with my tricycle. 어찌 좀 처음이라 오늘 읽어봤는데요. 보니까 제가 발음이 이상한 것도 상당히 좀 많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번 파닉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 저의 테스트고 다음 두 번째 완료했을 때 어떤 건지 그리고 세 번째도 어땠는지 이거 책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 해요. 중간에 자꾸 빅스비가 켜져서 당황스럽긴 했어요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